Q. 압동서울에 퇴근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압동서울에 퇴근길이 시작됩니다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아까 녹음이 있어서 바로 생방 끝나고 바로 못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룰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끝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아까 그 압동서울 저희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로 하잖아요 여러분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떨리진 않았는데 너무 떨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되게... 너무 떨리진 않았어요 되게... 그리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주장 소감을 할 때 너무 떨렸는데 정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 장면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밤에 수인아 안 자고 있어요 고마워 잘했어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한번 고민 상담소로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지금 혹시 고민 있는 분은 여기 댓글에 고민을 적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데 혹은 어떤 의미가 있다면 이 댓글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근데, 긍정적이믄 아마 진지않은 어떠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실제로 진지않으니 긍정적이믄 아마 많은 다가가 어우... 긍정적이믄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한참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 그냥 한참에 그리고 그리고 저 팡팡, 신태고주 카우. 중요한 지책을 맡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리더는 일단 그 팀에 있는 모든 멤버들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서 리더가 진짜 힘든 게 자기보다 먼저 멤버들을 생각하고 위로, 위해서 뭔가 더 이렇게 해주면 그와 동시에 멤버들도 감동돼서 멤버들도 리더를 더 챙기고 이렇게 서로서로 챙기는 그렇게 되거든요. 리더는 그냥 착하고 남의 각도에서 생각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고3, 고3즌이라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 고3, 너무 떨렸을 텐데 오히려 떨리면 더 원래 알던 문제도 모르니까 그냥 떨리는 거를 한 번 그냥, 한 번 그냥 떨리지 않게 뭔가 시험, 아, 그냥 그렇게 큰 시험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요즘 공부만 하려 그러면 잠이 너무 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되는 질문일 텐데요. 하, 사실 잠이 너무 온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솔직히 한 한 10분 정도 자요. 그러면은 물론 일어났을 때 더 자고 싶겠지만 확실히 다른 게 자다가 깼을 때 그 개운함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좀 자다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저도 약간 평소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저만의 팁인데 여러분들이 와서 공개해 드릴게요. 이게 항상 공부할 때나 뭔가를 놀 때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약간 버튼 있는 것처럼 지금은 난 공부만 해야 되겠다. 라는 버튼을 누르고 공부만 하고 놀 때는 또 지금은 그냥 놀기만 하자. 하고 그냥 놀기만 해요. 이렇게 장시간 되면은 어 이게 생겨요, 머릿속에서. 지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겨서 약간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되고 놀 때도 더 잘 놀아서 더 릴렉스가 돼서 또 공부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렌쥐, 나이 텐진와라. 오, 징니, 틱싱정. 신경아, 텐진와라. 난, 워싱취연라. 요, 시간라. 징니, 오, 지수니드 아이디 라. 쟈짱은 오늘 하이피다. 기억나요. 지성이가 리슨 상쾌했나봐요 지성은 리슨 상쾌했나봐요 못 봤어요 여러분 지성이가 리슨에서 저를 칭찬했어요? 황진이 노래 뭐 들을지 엔스티 노래 뭐 들을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고 지금이 인 라이신면은 사당한 단트 시야가 최고의 것 같아요 연균 샤쇼来中国演唱회 开演唱회야 이거 제가 저 대우를 말해서也是个问题 음.. 상쾌했나봐요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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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밥을 먹어요? 아직 안 먹어요 잠시만요 이따 밥을 먹어요 어 어 내 엄마가 너무 귀여워 너 엄마가 너무 귀여워 너의 엄마가 정말 귀여워 너의 엄마가 정말 귀여워 너의 엄마가 너무 귀여워 런쥔이가 너무 잘생겨서 심장 아파서 고민이에요 이런 댓글 좀 많이 힘든 댓글이네요 그런 고민은 지금 지금 시작할outer 이렇게 올해 바뀐аем 미래요? 올해 바뀐 마지막에 올해 바뀐 여러분이 좀 잘생긴 해 어... 이번 이번 생땐에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이舞台이 종료되었을때 우리의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을땐 그리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무대 끝내고 저희 멤버들끼리 숙소가서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같이 행복하게 보냈어요 런쥔쥐가 어디 가요? 저 지금 숙소로 가는 길이요 중국어 너무 어렵다 인준아 그죠? 중국어 너무 어렵죠 저도 중국어가 꽤나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악동설을 통해서 아마 더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일 코트 VS 패딩 뭐 입을거예요? 코트 입을까요? 하하 개인 브이앱 실력 느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안는 기분이 드네요 아마 나중에 개인 브이앱 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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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으흠 에이 과연 치즈 뼈 드 시원해지는 뭐 샤워? 저는 보통 집에서 침탈 쥬 롸 샤워 하지만 저는 뼈 뼈 샹구 샤워 그리고 이거 뭐 샤 샤워 샤워 여러분 만두 좋아하세요 만두 만두에 그 소고기 버섯 맛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그리고 새우 맛도 있는데 정말 댓글 읽어주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댓글 읽어줄까? 해찬이랑 회식비 에피소드 풀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제가 뭔가 새해잖아요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아닌가? 언제였었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였어 형들이랑 같이 밥 먹었을 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무튼 그때 아무튼 무슨 명절 때문에 형들 같이 밥 먹었을 때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당연히 제가 사야 되죠 라는 생각을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찬이가 같이 아마 해찬이도 형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에피소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돼가지고 저랑 해찬이가 사기로 했어요 정말 그 날 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형들이랑 처음으로 밥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흰색 아기 고양이 교환하십시오 교환하십시오 코는 많이 bruk섰는데 너무 힘들어 플레이하십시만 특히 코는 많이 안고 What am I going to ask? 안이 물은 안고 이 머리가 더 작아졌어 이 머리가 더 작아졌어 어떻게 얘기하는지? 사실 저는 피부가 너무 좋고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는 많이 좋은 피부가 좋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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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 제가 사실 사실 저는 피부가 너무 좋아 누구야 관계명도 무엇을 보여줄 수 없을까 요즘에는 진짜 내 가lie 여기 있는 내 가이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흥미로움을 하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늘과 존재가 있는 이 정도의 시간을 더 좋아해서 그래서 피부는esso의 사람라고 생각하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생하게 생각하려고 하시네요 저게 너무 많은데 저게 뭐지? 저게 우리 어르신이 청춘에 미니 도시기 이런 장도가 많이 말해서 아직도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때 사진 풀어줄 생각 없어요? 정말 풀고 싶은데 제 상태가 너무 풀 수가 없는 상태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원하시면 제가 제 얼굴 모자이크를 해서 한번 풀 생각은 있기는 한데 여러분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같이 밥 먹을 때 꼭 예쁘게 저희 모든 멤버가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염색하고 싶은데 무슨 색으로 할지 고민해야 추천해줘 이제 겨울이니까요 겨울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뭐 브라운? 좀 밝은 브라운 색깔이나 혹은 와인 색깔 머리도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색깔 위주로 하시는 게 뭔가 더 이 흰 겨울과 더 자연스럽게 어우려진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연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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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방 쓰는 멤버 누구야? 저는 혼자 쓰고 있어요 저희 방 저희 숙소 방이 많아서 혼자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쓰고 있습니다 현실이 현실이 뭐 현 뭐지 현꿈꿈현 불러주면 바로 우주 날아갈 것 같아요 현실을 꿈이고 꿈이 현실 같아 현실을 꿈이고 꿈이 현실 같아 아유 지금 이게 노래를 다음에 제대로 더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유 현실이 아유 현실이 하니 현실이 저에 음 음 감사합니다 저는 자다 일어나서 볼래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오늘 비 온 거 알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쪽에서는 지금 1월 달에 비 온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비 오다가 눈 오다가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번에 오늘 한국 서울, 지금 2월 6일. 오늘急iox은 저희 집 쪽에 비가 1개 더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해. 부산에 비 두 배 와요? 아 부산에도 비 너무 많이 와요. 그렇죠 근데 비 오고 다음 날 엄청 추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네요 최근에 제가 준비한 무대에서 준비한 무대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것들은 골든 디스크의 무대에서 우리의 인트로의 댄스 브릭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무대가 너무 흥미로워졌어요 정말... 이 무대가 너무 흥미로워졌어요 너무 흥미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무대가 너무 흥미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무대가 너무 흥미로워졌어요 사실 저희 골든 디스크 무대에서 댄스 인트로에서 정말 너무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요 무대가 너무 미끄러웠어요 정말 조금만 조금만 안 하면 미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그 안무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아... 오늘 좀... 나는 오늘 조금 슬프다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언 있을까요? 사랑해 뭔가 지금도 라디오 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것 같네요 사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자기를 자기가 챙겨주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줘는지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서 뭐... 예쁜 노래들을 틀어주든지 아니면 뭐... 따뜻한 물로 씻든지 아니면... 편안한 잠자리를 꾸미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 뭐... 앉아있어 앉아있어 잠잠의 위치 잘 준비해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잠시도 안 졸려요? 사실 안 졸려요 아마 집 가면 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보이네 라디오 정말 시청해주셔서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많이 들 봐주셔서 정말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너무 약간 더 사실 오히려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더 안 떨리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저의 인터넷 저의 인터넷을 봐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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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구독과 좋아요 이게 연말이고도 해서 아니 연말은 지났고 지금 1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2020년이니까 여러분도 이 새해 2020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2020년을 보내는 거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그러면 더 계획적인 2020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0년도 저는 항상 옆에서 응원할 테니까 힘드실 때는 저희 악동서울이나 또 V LIVE나 마음속에 저희가 항상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2020년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목표에 혹은 2020년의 목표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2020년의 목표에 이 정도는 완벽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에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이 계속 노력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저는 지금 거의 다가가고 다가가고 싶어요 오늘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오늘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숙소 근처에 도착했네요 여러분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 바로 또 개인비앱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샤스지은 와안 잘자요